한국의 기습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많은 생각이 없이 와 재미겠다 설레게 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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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티도 했어요 왜?? 나도 어어어어어어 왜?? 많이 빠집니다 아침에는 눈을 아예 못 떴어 나오나요? 오늘의 정말 진짜 웃긴거 봐야 되지 정신 못돌리네 이것도 유정앤이고 진짜 대박이죠. 진짜 빠른 사람 같아. 잘생겼습니다.